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만 약속된 시간이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용진입니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다 모이시는 게 좋은 일로 모인 것이 아니라서 당연히 법과 원칙대로 대한민국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바쁜 분들이 다 모여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법과 원칙이 아니라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법이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정당을 초월하고 그리고 일하는 곳이 각각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 제가 먼저 정당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용선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호섭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윤재가 의원님은 아직 도착 안 하신 것 같고요 양경수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못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하경 의원, 신동근 의원, 이수진 의원, 이모경 의원, 어기구 의원, 김홍민 의원, 진성준 의원, 김남국 의원이 함께해 주셨고요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 강은미 의원, 장영웅 의원이 함께 밝혀주셨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님이십니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님이십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십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 교수이십니다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대표이십니다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무임 사무총장이 모셨습니다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십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장현술 민주노총 재벌특위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발언은 전성인 교수, 박상인 위원장, 홍순탁 위원, 김태동 대표, 노웅래 의원, 유호종 의원 순으로 1분씩 짧게 진행을 하겠고요 기자회견은 조수진 사무총장, 강훈중 본부장께서 낭독하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치가 모이는 국회에 와서 굳이 이렇게 사회적 발언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먼저 전성인 교수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수사 중지 및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고발하고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법원의 판단과 수많은 증거를 무시했다 첫 번째 승계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대부분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주가 조작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총 무효소송 2심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결문을 보면 이건희 회장 등을 위하여 주가가 조작되었다라는 심증을 강하게 판결문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사기가 없었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틱스 사장이 회계처리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인멸이 없었냐? 회사 바닥을 파고 수많은 증거들을 거기다 숨겼죠 이런 것을 보면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수사중지 및 불기소 의견은 법원의 판단과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희 경실련 정책위원장님으로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성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는 부당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권고를 검찰이 수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야 될 것을 대검 예규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가 법원의 독립성과 법원의 재판 권한을 뺏어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이런 설례가 남겨진다면 향후 재벌 청소 관련된 모든 기소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과 같이 불기소하라는 식의 권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3권분립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받이는 것이고 또한 그동안에 법원과 검찰이 재벌 봐주기 수사 판결을 넘어서 이제는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더 노골적으로 유전무죄 재벌무죄라는 관행을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범죄의 중대성 시장경제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의 중대성과 앞에 전성인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증거를 볼 때 검찰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검찰조차 이 범죄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것 국민들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다음은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업 자문을 많이 하는데요 최근 보면 자본시장을 활용한 편법 불법 탈법 상속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타워 명수도 형태를 통해서 경영권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는 건데요 최근에는 타워펀드를 활용해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은 또 그만큼의 피해를 보고 결과적으로는 자본시장이 망가집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단죄가 되어야 되는데요 삼성물산 부당합병 그리고 삼성바이러스 분식회계는 분식회계가 확정되고 증거인멸이 확인되고 또 국민연금 찬성 과정에서 배임이 확정되는 등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여러 정보가 쌓여 있는데 기소조차 못하고 붙인다고 하면 자본시장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소를 통해서 자본시장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동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 공동대표입니다 제가 1997년 외환위기에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했던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청와대 초년도에 들어가서 경제수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희 씨가 여러 다른 재벌 총수들하고 왔는데 지금 촛불혁명에 의해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셀 수 없이 10여 차례 이재용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위원회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간접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요 오늘 여러 정당에서 국회의원님들이 21대 국회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재용 구속 기소에 대해서 참여해 주시고 주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되고 실형을 받는데 회계사기 4조 5천억은 뇌물수수권에 비해서 100배 이상 더 중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기소 단계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의원님은 국민 여론을 반영하셔서 반드시 사법형의가 실현되고 이재용이라는 재벌총수도 법 아래에 두는 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는 법치국가를 만드는데 국회에서 여러분과 다선 의원의 경우는 또 여러분의 선배 의원들이 만든 자본시장법이든 여러 가지 법에 대한 것이 유린되는 것을 바로 국회가 막아야 하는 책임도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더욱 의의가 깊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혐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소하고 재판해야 합니다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 수사도 기소도 안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삼심사법체계에 대한 전면 부정하는 면죄부를 주는 이거는 불공정이고 사회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도 기소도 포기한다고 한다면 검찰의 그동안 1년 7개월 수사 110명의 소환조사는 과잉수사라는 반증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수사도 그리고 기소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꿀먹어립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된다고 한다면 힘있는 사람들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 첫 수혜자가 결국에는 시민과 억울한 사람이 아니라 힘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제2, 제3의 이재용 사례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하나의 검찰, 사법부의 사법부가 될 것입니다 촛불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시킨 우리 국민들은 더욱 엄격한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은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야 하지만 소위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면제부를 받는 세상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찰은 법대로 혐의 증거에 따라 기소하고 재판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우리는 언젠가부터 사법정의를 외쳐왔습니다 국정론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사건을 보며 돈 앞에, 아니 삼성 앞에 정부와 사회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음을 직시하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은 약속입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키자고 한 약속입니다 돈이 많던 적던 부모가 누구이경 간에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 위에 돈이 있고 그 위에 삼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난 30일 현장을 찾은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에 경제지와 일부 언론사는 엄청난 보도량으로 화당했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갈 길이 멀다 멈추면 미래가 없다 라는 발언을 강조하며 검찰의 기소가 기업 경영을 방해하고 국민 경제를 뒤흔들 것이라며 본질을 호도했습니다 검찰에게 묻습니다 법은 만명에만 평등합니까? 기업 경영과 사법 정의 중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 역시 갈 길이 멉니다 그 와중에 멈추기까지 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검찰은 상식의 눈으로 판단하길 바랍니다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기소는 그동안의 수많은 유전 무죄의 선례를 딛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비로소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디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낭독 앞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이렇게 모여있는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를 두고 반기업적인 반기업 활동, 반기업 정치인들, 반기업 시민사회단체라고 하실까봐 우려가 돼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었던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불리는 루이슨 커피가 3,800억 회계 부정으로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수조원이 넘는 수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수사도 재판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의 대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독일계 핀테크 업체인 와이어 카드 같은 경우는 투자자와 또 시장을 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CEO가 경찰에 체포되고 또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기업을 위하는 길이고 무엇이 시장경제 질서를 위하는 일인지 검찰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그리고 기업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 분 낭독을 조수진 민변사무총장님 강훈중 한국노총 대역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조수진 사무총장입니다 제가 기자회견 문 전반부를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한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 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하였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서의 경영 승계 작업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전일 무렵에 구삼성물산의 시장 주가는 구삼성물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구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서 합병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구삼성물산의 주가가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은 금감원 특별감리 이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이 결정이 엉터리 결정이고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란 말인가 심지어 2019년 7월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스스로 법의 심판대에서 인정하기까지 했다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이미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런데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 어떤 이는 검찰이 오랫동안 무리한 수사를 했지만 스모킹건이 없다고 한다 그렇지 않다 스모킹건은 없는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죄에 묶여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건은 영원히 수면 아래로 침몰해 버릴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그 추악한 실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는 점도 들먹인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적 증거가 뒷버침되지 않은 거짓 주장일 뿐이다 재벌 청수가 구속되건 복역하건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흔들린 적은 없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었던 2017년 중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높은 경제 성적률과 실질 투자 증가율을 보였고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도 순조로운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주가도 많이 올랐다 청수를 구속하면 나라가 결단난다는 것은 재벌 청수가 만들어낸 협박일 뿐이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공고는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분식회계를 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도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말라는 것이다 주가 조작과 회계 분식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재판도 없이 그대로 풀어주자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이재용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부당한 권고에 따라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주가 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위 대결을 자처하는 것이다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며 자본시장의 투명성은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적권이다 검찰은 자고 우면 없이 이 회장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1일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용 회장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측에서 보다 노동조합과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존중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기자회견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